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론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유동규 씨 사건인데 어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내용은 유동규 씨가 사고를 당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설문조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고 원인이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워낙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된 그런 사법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유동규 씨에 대한 제3자의 어떤 그런 계획적인 사고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저도 의심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대개 그런 고속도로 상에서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것은 사람은 이제 사실을 믿기보다도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유동규 씨의 차량 사고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 측에서도 워낙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당시에 그런 촬영된 영상을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 트럭 사고를 당한 유동규 씨는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 아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생각 때문에 절대 자기는 죽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 측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이 유동규 씨 측에 과실이 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끌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대리기사분이 몰고 조수석에 유동규 씨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그렇게 사고의 주역은 아니겠죠 사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 3차에서 2차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bca 트럭과 부딪힘에서 일어났다 이게 아마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 아마 1차를 하고 트럭이 아마 진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깜빡이를 엮고 우측기 여러분들 2차선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약간 진입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전자 유동규 씨가 조수석에 타고 그다음에 그 운전을 한 대리기사분이 아마 이 차량을 아마 제가 볼 때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트럭이 조금 먼저 진입을 하고 그게 좀 예매한데 여기 경찰 측은 이미 진입한 트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진입했다기보다도 서로가 같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이 아마 법률적으로는 이미 진입한 우선권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 모양입니다 그 경우가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브랙박스가 아마 확보가 됐는데 이게 트럭이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미 여기 이제 바퀴와 물린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운전자가 유동규 씨를 태운 대리기사분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추돌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가해 경중을 따지게 되면 아마 법률적으로 우선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아마 이 차량도 하물 차량이기 때문에 1차를 사용하기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트럭이 2차로로 선진입해 주행하다가 3차에서 2차로 변경하는 유동규 씨의 승용차에 운전석 후 측방을 추돌했다 그러니까 우선권은 아마 이 트럭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그냥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저는 교통사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제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터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다행히 이제 추돌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섰는데 오는 차들이 없어 가지고 2차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천낭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이 예상이 되시죠 이걸 보시면 이 뒤에 차량이 아마 블랙박스가 여러분도 다 차에 블랙박스 갖고 계시죠 블랙박스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 진입이 됐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아마 뭐 이거를 못 보셨을 테니까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쑤신다 제한속도 시속 90km 구간에서 100km로 달리던 트럭에 받친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산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이 사건은 지금 실시됐던 그런 2만4천명 정도나 투표를 해 가지고 96%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석연치 않고 의심이 든다 그 내용을 제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그런 뭐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연히 일어난 그냥 사고 단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정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측하고 관련해서 뭐 그동안 관련자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 나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제가 입장을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동규 씨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그런 아우슈비츠에 생활한 이탈리아계 유대인이죠 이탈리아계 유대인 그분도 이제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았지만 엄청난 명성을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그런 작품을 남긴 분도 나중에 아마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죠 사람은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야 될 이유나 스스로 살아가야 될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참 살기가 힘들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뤘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본인이 찾아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또 진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의미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유동주신은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도덕성이 바닥을 치다 더불어민주당 그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사슬에서 다룹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더불어민주당에 등장한 당대표들은 도덕성이 하나같이 평균 이하인가 이런 탄식이 이제 나오는 는 거죠 사법적인 문제나 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피난을 받지 않는 그런 스캔달의 연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당 대표 정도나 조금 여러분들 예외고 신명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에 도덕성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신명계관 비명계에 속하는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12월 5일 어떻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당 대표 하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눈이 감긴 사람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전날 이낙연 전 대표도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와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런 내용을 조선 사슬에서 다뤘 는데 사실 여러분들 민주당 당대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쿡 찍어서 이야기 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회찬 씨라든지 송영길 씨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씨 이런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밑에 사람들이 하더라도 대개 자기들이 무엇을 꾸미고 어떻게 이러면 승리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둘러서 조선일보에서는 그냥 도덕성 정도 이야기하지만 그냥 선거를 훔친다는 것은 우리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거의 막 갈 때까지 간 거죠 거의 막장까지 간 것이 바로 선거를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9분의 부정선거에 당대표들이 대부분 다 관련이 되어 있을 거야 인진을 하고 있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조흥천 씨는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당대표의 도덕성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슬 에서는 한 명 한 명 다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연류가 된 범죄 연류가 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당대표 는 또 이제 돈봉투 살포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씨는 위안부 할머니 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에게 그 회계 자료를 다 불태우지 않고 왜 그냥 줬냐 이렇게 해서도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평범한 국민들은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게 해서 무척 노력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내약이 나옵니다 평범한 국민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 하고 잘못이 밝혀지면 법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 사람들은 언제부터 인가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어쩌다 잘못이 드러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상식 밖의 말과 행동으로 덮 흘려고 한다 이런 모든 근저에는 국민을 막 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과 뻔뻔함의 이면에는 본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것이 이제 뚜렷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애써 외면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거의 파산 상태인 거죠 뭐 9번이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했지만 그 부정선거 문제에 다 함구하고 있으니까 경중은 다르겠지만 범죄자들 인 거죠 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홉 번의 부정선거를 누군가는 저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 밝혀진 상태고 그럼 이득을 본 측은 더불어민주당일 거고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걸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걸 언론계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도덕적 파산국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나 이런 중요한 언론들이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죠 본인들도 다 이런 범죄 그냥 가담에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용을 결국은 치루게 안 되겠습니까 치루게 되는데 그 밑을 이제 이런 종류의 이런 사슬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그냥 이런 도덕성 문제만 집중하는데 그 도덕성 너머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더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한 분이 이 위대한 이라는 분이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태면 선거를 도덕질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 범죄집단과 야합하여 200석 이상 목표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분이 거의 손에 손가락에 여러분들 꼽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까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66명이 여러분들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언론계나 이런 데는 다 듣는 거죠 하나를 더 보태면 선거를 훔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내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 범죄집단과 야합해서 200석 이상 목표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치밀한 준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홉 번 해왔기 때문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선전 선동 그다음에 또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의 도덕석 타락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왜 그렇게 이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든 자신감이라 뻔뻔하면 어디서 나올까 이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 문제인 거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폭주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수준들이 있는데 아주 소수만 당대표의 도덕석 타락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 너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뭐 사람은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 문제를 아주 잘 다룬 책이 나왔네요 이 보시게 되면 한국진보좌파가 애용해온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외곡과 선전선동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신간에서 주장한 건데 이 백광엽 논설위원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칼럼니스트들 가운데서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그 시각이 대단히 독특하기 때문에 보통의 칼럼니스트가 쓸 수 있는 그런 글하고 달리 이 우파적 시각에서 굉장히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글을 써봤기 때문에 여러 번 소개했고 많은 그런 여러분들 논설위원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백광엽 씨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입니다. 이제 신간이 아마 이번에 나온 것이 신간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주 이번에 참 잘 정리해놨어요 한국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좀 학술적인 문제지만 왜 다루는 거 아니까 결국은 이제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앞으로 2024년 총선을 기하로 해 가지고 상당히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문가들을 등용하게 될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문정권이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홍장표나 이런 사람들이 제공했던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많이 망쳤지 않습니까 결국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치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좌파가 상당히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경제정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뿌리를 이 백광엽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 상당히 잘 정리를 했어요. 신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국진보경제학계의 계보는 크게 세부류고 하나는 박현채 조선대 교수가 전개한 민족경제학이고 두 번째는 김수영 서울대의 마르코스주의 경제학자고 세 번째는 변형윤 서울대 교수의 분배중심 경제학인데 박현채 김수영 교수의 경제학은 시대를 지나면서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주의가 이런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한국진보경제학의 입지가 여전히 굳건한 이유는 변형윤 교수의 분배경제학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그게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방송하고 달리 이렇게 좀 지적인 면을 제가 부각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내다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변형윤 씨가 중심이 됐던 것을 학현학바라고 하는데 학현은 변형윤 서울대 교수의 아호이고 학현학파는 그의 학문적 지향인 분배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 그룹인데 여전히 경제학계에서는 소수입니다. 진보좌파의 점유율은 10%도 안 된다는 것이 정술이다. 이 소수가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대단히 잘 쓴 월간조선의 인터뷰입니다. 한국 진보좌파가 애용해온 영업비밀은 외국과 선동이고 선동과 외국의 중심은 높은 확률로 학현그룹이 목격되고 문재인 정부의 선동이 국정 전반을 오염시켰고 엄정한 데이터에 기초해야 될 경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보 경제학단은 사실을 수용하기보다도 선택한다. 사실이 가르치는 대로 탐구하지 않고 참으로 용감하게 사실을 재단하라고 덤빈다.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이론에 맞춘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가진 우리의 이론과 해법이 옳다며 끊임없이 자기 체면을 건다. 이런 엉터리 전문가들과 엉터리 경제학다들의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광엽 논술위원 이 참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좌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사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든 정치든 선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단 내지 편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사실을 필요하면 데이터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조작하는 거나 경제 데이터 조작하는 거나 똑같은 차원 인 거죠. 왜곡 선전 거짓 날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 분배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분배 데이터를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 사람들은 끄리김을 느끼지 않는 거죠. 대단히 여러분들 참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계사의 주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혼탁하게 만들겠죠. 그 부분은 아주 백강협 논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으로 좌절을 맛본 확형그룹이 요즘 민원정책은 뭡니까. 기본소득제입니다. 사법릭스 거를 거뜬히 여러분들 극복하고 선거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에 여러분 입신 출세를 하게 되면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사회적 실험의 도가니로 밀어넣겠죠. 문재인이란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사회적 실험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기본소득주를 한 번 하겠죠. 기본소득제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좌파경제학자나 좌파정치인들이란 것은 지적오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적오만이란 것은 내가 잘났다 이야기 내가 믿으면 진리고 내가 믿으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혀 검정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현대판 사회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본소득제는 실패한 소주성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올인 베팅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가 기본소득이란 것. 그게 여러분 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콕 하고 넘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또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참 딱한 겁니다. 사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아무리 해도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직접 국민 주머니에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2009년부터 여러 논의와 실험을 거치는 한 번도 성공을 보여주지 못한 실험적인 정책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제 대송공략을 설계하고 총괄한 김강남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학현 멤버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세를 통한 기본소득 실현의 이론주로 뒷받지마 학자로 범학현그룹이다. 이 사람들이 20대에 받았던 사상적 체례는 평생 동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동안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끝까지 뭐죠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라는 것이. 이런 물꼬를 아무나 여러분들 안타까워해서 저는 젊은 날부터 참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뭐죠 좌익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은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더불음유당은 기본소득론을 발전시켜 기본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냥 그 기본사회라는 그런 용어만 듣더라도 뭡니까 그냥 사회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생할 게 물씬 여러분들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2023년 2월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외의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한꺼번에 모은 개념입니다. 2004년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의 발족을 계기로 기본소득과 통기 토지공개념의 밀착이 시작됐습니다. 부의 공유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면 배치됩니다. 토지공개념과 기본소득의 연계는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진보 경제학자든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구조개혁 탄소세 신설과 함께 국도보유세 신설을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당을 위해 1%의 국도보유세를 부과하면 지금이라도 50조 원의 재원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도보유세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중국 북한식 토지공유죄로 이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소개하느냐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만들려고 안 하겠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조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위험해지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이 정도가 됐으면 아마 지금 토지 국토보유세 이런 게 이미 다 현실화됐을 겁니다. 의회가 여러분들 국회가 장악되고 대권을 여러분들 장악하게 되면 그냥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유무역과 여러분들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풍요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사회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몰락한 구사회주의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파탕 사회적 실험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위한 기초작업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거를 장악해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도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 포켓대에서 자기 집이 날아가고 자기 땅이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그 양반이 한 이야기가 맞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번에 이문열 선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문열 선생이 서울 외곽에 약간 주거지를 정하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뭘 나누어주는 식으로 공동으로 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냐.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근혜님이 정확하게 지적 하시는데 지금 시골마을회관에서는 공동치사한답니다. 내년부터 전면 지행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선거가 장악됐으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거라는 이런 것이 처음에 좀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다 빨려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흘러가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건을 가공해서 이런 팔아야 되는 교육국가는 이런 친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그 교육국가로서의 경쟁력은 다 상실하게 될 겁니다. 경쟁력을 상실해서 부가가치를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안에 부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은 약탈하는 거 외에 없지 않습니까. 약탈국가로 가는 거죠. 그게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백향력 한국경제신문의 의원이 이 신간이 이번에 이분이 내신 게 신간이 신간이 어떻든 신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이걸 한 건데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생각이 비뚤어지면 못 고칩니다. 한 번 좌익이면 영원히 좌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참 딱한 거지만 이런 위험을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참 괜찮게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역동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좌편향으로 이렇게 그냥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식인인데 어쨌든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이런 방송매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그래도 좀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반도의 절반이 이제 거의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탄압을 받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훨씬 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점점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안타까운데 오늘은 bbc방송이 일면 톱기사로 탈북민 정언을 전환해요 보시게 되면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기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10월 24일에도 북한 주민 사명이 목선을 타고 nll로 넘어와서 기순의사를 파악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동의로 넘어온 경우고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황해를 통해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bbc방송에 인터뷰에 응하신 분들은 아마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연평도로 넘어오신 그런 분이고 올해 초에 넘어오신 분들 같습니다 참 얼마나 위태위태한 나라입니까 바로 이렇게 북한에 포를 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기가 아마 비행장이 강화도고 이번 10월에 넘어오신 분 말고 올해 상반기에 가족들 데리고 넘어온 분을 아마 이제 정보당국에서 bbc방송에 특별 인터뷰를 허용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bbc방송의 오늘 톱기사가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그런 가족 예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상을 전개하는 다른 오늘 그런 인터뷰를 국내 신문들이 다 받아 쓴 걸 보게 되면 bbc에게만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 기회를 허용한 거고 그 귀순하신 분하고 동행한 경찰관들이 함께 여러분들 인터뷰에 배석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bbc가 보도를 했네요 성함이 아마 김신화입니다 김식이고 참 이런 기사가 bbc에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여러분들 주목하게 된 거는 코로나를 어마어마하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억누르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북한 동포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이유 사유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북한 동포들이 그러나 이런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일단 권력을 지게 되면 권력이란 그 자체가 폭력이지 않습니까 폭력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저렇게 압재가 심하게 되면 왜 주민들이 반항을 하지 못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체주의 체제 특히 이제 북한처럼 이렇게 억압적인 체제에서는 반항한 것 자체가 여러분 곧바로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목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을 더욱더 억제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7, 8년 정도 그런 7, 8년 정도는 이제 북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위쪽이 어느 정도 좀 교류가 원활했기 때문에 장마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건이라든지 아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인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는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중국하고의 그런 교역이 중단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악화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노부부가 돌아가셨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신체의 일부분을 그런 동물들이 약간 훼손한 것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아사한 상태였다 이 이야기는 본인이 전해 듣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아는 두 명의 농부가 그냥 굶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굶어서 죽는 이유는 작황이 안 좋게 되면 본인이 배급받는 물량 가운데 일부를 당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소식이 수시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친북적이고 종복적인 그런 은행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신질환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한쪽은 이렇게 이 정도 먹고 살기도 했지만 다른 쪽이 저렇게 가난하니까 좀 도덕적인 책임감 같은 걸 느끼면 훨씬 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사명의식이나 소명의식을 더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영화 그리고 노래를 유포했다 해가지고 22세의 청년을 청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냥 공개 사살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서 당국이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분명히 경고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 경악했다 많은 주민들이 알지만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큰 여러분들의 힘이란 것이 인민들을 반항을 못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이후로 22세 청년이 본보기로 처행됐는데 이 청년은 이제 아는 사람이 모아입니다 알고 지내던 22세 청년이 모두가 겁을 먹었다 그러면서 반사회주의 행동 단속반이 그리에서 주민을 임의로 수색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반사회주의 행동 단속반이 우리 피를 빨아먹는 허펄기 같다면서 모기라고 부른다 인지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김 씨와 같이 그냥 엑시트 탈출하거나 아니면 뭐죠 보이스 항의하거나 아니면 로얄티 그냥 충성을 바치는 건데 대다수 사람들은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스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소리를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를 장악당해 가지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준전체주의 체제에 지향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못 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거 부정이 생겨가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침묵하는데 이것이 2023 총성이나 이런 것을 몇 번을 지나고 나면 그냥 찍소리를 못할 거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반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반항을 하지만 이런 북한 체제를 보고 눈에 보이는 북한 주민이 증언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실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준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놓였을 때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만 돼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알지만 못 되드는 겁니다 그냥 어쩌면 이렇게 뭐죠 두 개가 비슷하게 가는 건지 좋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한반도에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건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알지만 돼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부정을 알면서도 못 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은 복소리를 왁왁 내지만 대부분 사람 침묵하지 않습니까 다 되들면 그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회가 손을 들겠지구나 다 안 되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저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무를 내일 우리 함께 올 일 앞으로 올 일을 좀 신경들을 쓰고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는 저항이란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저항이란 개념이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 모르면 약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선년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못 되던 겁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그 이런 폭력이 선거를 장악한다는 것은 비합법화된 이런 폭력인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김정은 체제라는 것은 비합법적인 폭력이죠 그게 비합법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강제화하고 그거를 북한 주민이 bbc방송 여러분들 서울특방원에게 한 이야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면이 없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민자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민청을 여러분들 가속화시키는데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이민청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이야기 가운데 이민정책을 안 하면 국가가 소멸된다 이민정책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한족이 그러면 한 3천만이나 천만 정도 받아들이면 이민정책이 다 해결되겠지 이민자의 구성 질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경우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을 보더라도 지금 선거관리위원을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을 보더라도 지금 지금 집권 여당을 보더라도 어느 일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맡기고 그냥 발을 쭉 베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야무지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들과 관료들 함께 맡겨놓으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9분이나 발생했지만 그 간단한 선거제도 계획 하나 여러분들 안 해주는 나라니까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이민자의 여러분들 질이나 구성원을 여러분들 잘 선별해서 받아들일지가 조저히 자신이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신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의 이민정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고 하겠냐 이야기죠 한족을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고 무슬림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고 일단 여러분 이런 조직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치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양으로 여러분들 승부를 걸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금세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족에 대해서 이런 일정한 부분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는 겁니다 그걸 다 제대로 하겠냐 이야기죠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맨날 하는 일이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어떻게 믿노 이야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 이민정책 안 하면 국가가 소멸된다는데 결국 국가가 소멸되지 않게 사람을 많이 받아들인 그럼 사람을 어디서 받아들일 거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은 스웨덴이 이 낭만적인 이민정책을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박살나게 된 경우를 여러분 외신들이 전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천만 정도 되는 나라에서 2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들이 이런 집권을 해가지고 한 20년 집권하는 동안 나라를 완전히 기반 자체를 여러분들 흔들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반면교사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하고 짝짝쿵이 돼가지고 한족들 대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어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냥 중국이 시키는 대로 그냥 네네네네네 하면서 하겠죠 통합정책 실패하고 발칸 특히 중동계 이민자 중심의 50개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 이민을 개방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한 풍토 제도 종교 이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개차반처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렇게 하겠냐 앞으로 좌파가 접근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그 좌파들이 선거를 무력화시켜 가지고 수십 년을 집권할 건데 그럼 그 친구들이 뭘 하겠냐 얘기합니까 중국의 기호에 맞는 정책을 맡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족들 대거질로 유입시키겠죠 눈이 안 봐도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인구 1050만 명에 범죄 조직인이 3만 명이고 경찰력은 11000명밖에 안 된다 28년간 난민 허용을 주동한 좌파 총리 20년도 안 돼 28년에 좌파가 서외대에 집권하면서 작년에 한 나라의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안목과 시야가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도검화되면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는 겁니다 1000만 1050만 명 여러분 국가에 200만 이상 정도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들어왔으니 그 나라가 베겨낼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장기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력들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친중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냥 중국의 발바닥으로 나라를 밀어넣을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본인들이 항구적인 이익을 보존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중공이 여러분들 실험한 cctv 안면인식기술부터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모든 기술을 수입해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의 읽었을 때 다 감시를 하겠죠 눈에 보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스웨덴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국가가 됐다 생각이 짧고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거들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눈에 그냥 훤히 보입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이민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이민청이 일단 만들게 되면 그 이민청 자체의 생존 논리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뭔가 숫자입니다 올해는 이민자를 몇 명 받아들였습니다 저출산 출시의 이름 대응에서 우리가 얼마 그냥 숫자를 채우는 거면 숫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족을 대거 이름 불러들이는 거죠 그거는 뭐 줄을 서 있을 테니까 그냥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 자신이 생각해도 좀 미운데 이게 진실인 겁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연길이 뭐죠 그냥 조선족이 없어진 건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한민족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한국 역사에서는 중국의 출월대가 출시한 가문이나 인간들이 화나게 많거든요 자민족을 뭡니까 자민족을 타민족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도 가는 겁니다 2015년 9월 스웨덴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탄에 16만 3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당시 인구 대비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난민이 허용됐다 인구 1050만 명 가운데 외국 퇴생이 200만 명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쪽은 다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웨덴이란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 한동훈 씨가 이렇게 이민정책을 그냥 총대 메고 낯선 걸 보면서 한동훈 씨도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한 건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다음을 뭘 하해보려고 하면 그 한 건으로 하면 이민증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들 나는 전혀 못 믿겠다 이야기죠 당신들이 가는 길이 분명히 이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는 쪽으로 갈 거다 당신들은 이 나라가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가 그들이 나는 걸 다 침묵하지 않냐 이야기 이민정책을 파행으로 이끌어 나라를 침묵시키는데 전혀 갈리는 없는 거야 본인 재임하고 있는 동안 끝나고 나면 그만이니까 스웨덴의 여러분들 총기사고입니다 알바니아가 1등이고 최빈 국가죠 그다음 스웨덴이네 보스니아 몰도바 몰도바는 소련 근방에 있는 과거의 위성국가인 작은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서유럽의 여러분들 아주 괜찮은 나라였던 스웨덴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작년 9월 스웨덴 법무부는 부모가 모두 외국 이민자인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스웨덴 태생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범죄율이 3.2배가 높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럽에 이민을 연구한 한 전문가의 글에서 이런 글을 주장합니다 한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은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랐던 풍토 문화 역사 제도 이데올로기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들 낭만적인 스웨덴의 좌파 정부가 30년 전 집권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거들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외신에 난 기사니까 스웨덴이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당민할 일이고 우리는 훨씬 더 처절하게 당하겠죠 왜 그런가 우리는 한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나라 요절 나는 겁니다 스웨덴의 관대한 난민정책은 지난 40년 중 좌파 3인당이 작년 9월까지 정권을 잡은 28년 동안 계속됐고 조직범죄는 2014년부터 계속 증가했다 한 정권이 한 30년 정도 접근하게 되면 완전히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러분들 할 겁니다 수십 년을 집권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절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은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치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그냥 스웨덴 사례를 보고 그냥 그냥 이게 스웨덴 사례가 아니고 다음에 대한민국 사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웨덴 경찰력이 1만 1천 명입니다 범죄조직 조직원 수는 3만 명이고 스웨덴 군병력이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오리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고의로 무시했고 정치적으로 무지했고 무책임한 이민정책과 실패한 통합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 뭐죠 풍토와 제도와 이념과 종교화에서 여러분들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동화가 됩니까 이 지경이 됐다 역대 사민당 정부의 실정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바이바이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재임기간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 그런가 하니까 스웨덴의 좌파정부인 사민당 정부는 28년 동안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이 여러분 다 집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9분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10번째 안 하겠냐 11번째 안 하겠냐 12번째 안 하겠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 가지고 그냥 꼭 그렇게 당해야 아냐 이야기죠 한동훈 씨가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민청은 그 자체의 생존 논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생존 논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무원 숫자 이민청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려야 되고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민자 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다 난민자 수용 숫자를 대한민국의 이익하고 이민청의 이익은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좌파가 여러분들 장기 집권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다 여러분들 뭐죠 이민자를 잘 받아들여야죠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죠 이따위 소주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이자 너무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하고 터키입니다 지금은 또 그리스는 애개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원전에는 또 페르시아 전쟁을 이렇게 침범해 가지고 그리스의 이런 연합군들이 이기고 이때 이제 마라톤 전투 같은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스만 터키 지배를 한 400년 정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를 가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물이나 이런 것이 잘 보존이 안 돼 있죠 여기가 이제 페로포네스 전쟁이니까 우리가 역사적에서 많이 보았던 스파르타 전쟁이고 서구 문명의 여러분들의 출발지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었으니까 이 터키 과거에 이제 영토화량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섬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에게 넘어갔죠 터키가 이렇게 있는데 참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도 뭐 36년 정도 지배를 받아 가지고도 굉장히 피해시이 강한데 그리스 사람들은 피해시이 굉장히 강하겠죠 터키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특히 요즘에 이제 큰 문제가 이민자들이 계속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리스로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이번에 터키의 에르도안 에르도안이라는 그런 독재자죠 장기 집권에 성공한 에르도안이 이제 아마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그리스를 방문한다는 그런 외신이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여겨봤습니다 봤는데 오렌 앙숙 트리키의 그리스 관계 개선의 공식 선언 기록 이쪽은 이제 무슬림 국가고 그다음에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에르도안 그런 대통령이 아데네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케스 크리스 총리와 함께 우호 설린 공동 선언을 발표할 것입니다 양국은 땅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참 깊게 얽혀 있는 거죠 양국 관계 세 페이지를 열고 상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애교의 문제 특히 이제 이 불법 여러분들 해상을 통한 특히 이제 이번 방문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한 60%까지 이렇게 해상을 통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리스가 굉장히 이제 좀 고무된 그런 해피인데 애교의 문제와 불법 이주 문제 그리고 그리스 내 트리키의 소수민족 문제 등을 선의에 기반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트리키의 적이 아닌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의 소중한 회원국으로서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됩니다 애교의 동부지중해직에서 에너지 부분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영원한 앙숙이고 무슬림 국가고 그다음에 터키는 아주 오스만 터키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관과 군의 여러분들 그런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그리스는 비교적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400년 가까이 트리키의 전신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고 현대들어서도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애개성 영유권과 영공 침해 지중해 자원 탐사 키플루스도 한 20% 정도가 터키계고 그다음에 80% 정도가 그리스계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서양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초기의 기원전 기원전에는 여기에 이제 지금도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이 여기 많이 건설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보다도 터키의 그리스 유적물들이 더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참 문명의 산실인 애개해 나라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 누가 있습니까 이쪽이 이제 시칠이가 있고 장아 모양 얘기가 이쪽이 여러분들 이탈리아가 있고 그 구석에 이오니아의 구석에 있는 데가 이제 천년제국이었던 어느 나라입니까 도시국가 도시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역사의 그런 질긴 인연이라는 것이 참 오래 지속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에르도안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죠 이제 아데네를 방문하는데 수년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트리키와 그리스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2월 7일 아데네를 방문하게 되고 우리는 어제 이웃 그리스와 분쟁을 겪었고 내일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바다 같은 기후 같은 지리를 공유한 두 이웃 국가로서 공통점에서 만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 외신에 실린 그런 이제 12월 7일 그리스 터키의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번에도 참 그런 그리스의 야당 인사들이 어쨌든 정권을 교체해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힘든 게 된 거죠 터키가 자 여러분 역사의 큰 그런 물줄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스만 터키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터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전체주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터키를 딱 방문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인상적인 것은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과 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센 나라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과 인요한 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김기현 씨는 인요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그 소란을 피웠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나의 어떤 체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선거제도 혁신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눈을 피하고 그냥 이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요한 씨를 불러뜨려 가지고 이제 며칠 한 한 달 정도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한 거죠 인요한 씨도 뭐 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대안이 나오면 대안을 제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뭐 그걸로 종을 치는 건데 어차피 혁신위원회가 쉬우니까 그런데 뭐 그거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구긴 거죠 인요한 씨 이번에 많이 배웠다는데 뭘 배웠는지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지지군안된지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면 좋겠네요 어쨌든 17분 만났으니까 의례적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노력을 한 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일파에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면 죽어도 여러분들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데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질긴가 하니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할아버지는 신평옥씨 87세고 신평옥씨는 할머니고 할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이 정도 안 됐겠습니까 전남 여수역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달리며 나오는 적금도 남해를 갈라선 사이를 있는 대교 다섯 개를 넘어야 된 외진 곳인데 50가구가 있는데 아마 모종의 사건에 관련돼서 아마 빨갱이란 그런 누명을 덮었은 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몇 년 전까지도 빨갱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북한을 탈출한 이후 50년 지옥에 갇혔습니다 순말 빨갱이 노인의 사연 이 노인이 진짜 빨갱인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입력된 그런 정보가 이 노인이 그냥 빨갱이라고 하면 그냥 빨갱이라고 믿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한 거죠 사람들은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보고 싶고 본인이 여러분 듣고 싶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50여 명이 여러분 사는 그런 섬마을에 다 형 동생으로 다 아는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 배척한 채월이 수십 년이 흘른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그냥 머뭇하더라 그냥 그리고 믿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뭡니까 느끼고 싶은 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가 빨갱이가 아닌데 내를 빨갱이라고 자꾸 이름 따돌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16년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의 청와대 하명사건이라서 부정선거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게 뭐 20%인가 그렇게 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기현 당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런 관심이 있거든요 2020년 4.15 총선은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의 2016년에 득표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김기현 당대표는 알 겁니다 본인 선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남구 또 지역구의 의원 을 갖고 있고 2022년도 울산광역시 시장선거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을 한 정도가 5%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20%를 표를 훔쳤는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2022년도에는 5%를 줄였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 정도 되면 고급 정보를 다 입수할 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 거라고요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 거라고요 이틀간처럼 침묵하다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나가지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발족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분히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을 직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직시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했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동일한 방식으로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일어난 부정선거를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나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의 조작값 15%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의 조작값 35% 문제를 국민의힘이 침묵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당연히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도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책임의 중요한 부분은 선거 부정을 한 게 아니고 선거 부정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그냥 침묵한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5일 날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다 침묵했잖아요 그러니 용기를 얻어 가지고 여러분 선거 사기시력들이 그 다음 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침묵하니까 그 다음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직시하지 않고 사실을 덮는다는 걸 범죄에 공모한 거거든요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이지 않냐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깔아뭉긴다는 것은 그냥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왜 부정선거를 했냐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 일어난 240만 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뭐죠 선거 사기세력다라는 공모관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 없이는 제어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쇼 비즈니스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쇼를 하고 물러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 그냥 쇼를 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국민들은 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를 대부분 다 이제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한 거죠 쇼를 한 거죠 다 쇼 쇼 쇼를 한 겁니다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 죄를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죄값을 동시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앞으로 얼마나 치러야 여러분들 이 죄값을 다 치르게 될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역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구역질이 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당대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당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를 초토화시키는 지시에 다 공범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사람들이야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나도 여러분들 국민이 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쇼 비즈니스를 이제 끝내는 행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물렁물렁 사회 여러분들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에 나오네요 30% 조작했네요 30% 2018년 울산시장 김기현이 받은 사전투표 덕표에서 30% 훔치고 바른미래당 이영이가 받은 데 30% 훔쳐가지고 훔친 표수가 3087% 훔쳤네요 3087% 더해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죠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조작값을 확 낮췄습니다 10% 그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전국 평균은 5%였으니까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확인해서 10% 훔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하는 거가 그냥 낱낱이 다 밝혀진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서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김기현 씨가 모르겠냐 이야기죠 김기현 씨가 다 아는 거죠 알면서 여러분들을 뭉개는 겁니다 알면서 혁신위원회를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의 관심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보수의 아승이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구광역시장선거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조작을 아무리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광역시장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대구광역시장도 서성없이 여러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세력들이 한 것은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하는 걸 보시고 2018년도입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권영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권영진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들 3만 1241표 가운데 20%를 훔친 겁니다 이게 수성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서울로 따지면 강남구 같은데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한테 30% 훔쳐가지고 더불당의 임대윤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자면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미래당한께도 20% 훔치고 대구에서도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중에서도 수성구에서도 이런 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라면 이게 2022년 대구시장선거입니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20% 훔쳤는데 이거는 2018년이니까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해가 조작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조심한 겁니다 전국 평균의 5%를 조작한 겁니다 홍준표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한테서 국민의힘 홍준표한테 무소속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5%를 훔친 겁니다 정의당도 5%를 훔친 겁니다 표수는 얼마 많지 않지만 2223표를 두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중요한 것은 대구 광역시에서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보수 후보의 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 보수 후보의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용 pc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냥 다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비책이 없이 2020년 총선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의 이름은 김기현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조작하는 데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대피한다 이야기죠 당신들은 그 비급함에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작하는 데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데이터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뭡니까 다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제가 오늘 사례를 든 것은 대구가 좀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 중에서도 수성부에서도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표를 빼앗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다 덮고 혁신위원회를 가지고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내 뭐 그냥 인간이 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악한 겁니다 이건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그 조작된 데이터의 차익값을 가지고 그 차익값이 가장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0에 가깝게 수렴을 시키게 되면 덕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관계식을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까지 한 겁니까 그래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조작한 식으로 7.49% 7.5% 정도 여러분들 사전 튜프를 뻥튀기 하면 다음에 더불당이 200석은 무난하게 넘긴다 그까이 전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았을대로 하겠지만 참 국민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좀 올바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것이 거짓하고 여러분들 사기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된 것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건데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도 이러면 그렇게 덕표수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훔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수문개고 2020화는 총선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부역하는 자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선거라는 요식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또다시 압도적인 여러분들 성리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입법 권력을 여러분 장악해서 국민들을 뭐죠 이 국민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줄이를 터는 수준으로 가는데 부역하고 협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사 문제를 다루지만 텀텀이 말 밑부분에 개몽 차원에서 이렇게 선거 문제를 잊혀지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또 뭐 선거 문제를 다룹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거에 관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